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, 음력으로는 9월 19일 갑자일이니까요, 쥐날입니다. 눈 덮인 산에 나타난 푸른 쥐날입니다. 오행산 그 갑자는 수생목, 즉 물과 나무가 오는 상생의 형국입니다. 갑자의 그 기운은 분주한 그 마음을 갖고 세상 그 모든 것에 그 관심을 두려고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오행 환경이 이렇게 물 부족이 아닌 나무를 그 키우는 물이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또 요일에서 또 이렇게 그 나무의 요일, 목요일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 그 푸른 목기운의 그 중심 공간인 그 책 한 권을 그 준비를 해주십시오. 그렇게 준비한 그 책의 109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그 구김이 없는 빳빳한 그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끼워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12월 그 말일까지 잊고 이제 지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면 그 두 달 가까운 이 시기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 돈부적 역할이 되어줍니다. 109라는 그 숫자에는 그 수비학적으로 완성도 높게 그 지혜를 숙성시키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있고요. 또 이 기간에 그 잠재력을 최대한 그 키워주는 그런 그 준비가 들어있습니다. 연말과 그 연초를 대비하는 너무 좋은 그런 암시들이 가득 담겨있는 것이죠. 또 이렇게 준비한다면 결국 연초에도 이런 그 상승운이 또 여러분들의 그 눈앞에 또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. 천간의 그 값도 지지의 그 자도 모두 그 천간과 지지의 그 맨 첫자리들입니다. 앞에서 그 이끌고 또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그 선도하는 그런 그 기운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죠.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그 풍수 준비를 해주시면 그런 그 상승운을 주도하는 그 에너지로 또 연말 또 연초를 그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그 하루의 그 돈복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그 두 달 남짓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큰 돈복을 안길 그런 그 풍수 준비가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 방법 병행하셔서요.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주위날 또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